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정입니다 짠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음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자아이 그려진 우유 있잖아요 그 음료만 알고 근데 맛이 없을 줄 모르겠어 좀 무서워요 자 그럼 놓여진 순서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는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건가 본데 커피인가? 아 인스턴트 밀크티 저 밀크티 진짜 좋아해요 이게 뭐 할 때 이렇게 좋아 응? 설탕인가보다 이건 뭐지 연유인가? 먹어버렸습니다 오 맛있는 냄새 나 이러면 엄마도 헌마잖아 근데 이거 단어? 이거 단어면 너무 달콤 같은데 젤리인데? 밀크티에 왜 젤리가 들어가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방구제? 설탕이야 방구제처럼 생긴 설탕 아니 나는 설탕을 일단 안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설탕 넣어야 된다 이걸 다 넣으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넣으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넣으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젤리가 젤리가 있는 건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왜? 우리는 밀크티 하면 그냥 영국 홍차 밀크티처럼 달걀 한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새콤한 게 있는데 맛있다 근데 너 잠깐 이거 시키고 있을게 이거 너무 약간 무서워 왕라우지? 근데 허벌이라고 써있어요 무슨 맛일까? 약간 우리나라 실문티 같은 건가? 약간 실문티 느낌이네 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 더울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? 근데 왠지 우리 아빠 좋아할 것 같아 자 달오름 열자마자 리치 애들이 동동동 떠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봉봉이 있는데 봉봉은 포도잖아요 근데 이건 리치인데 맛있네 맛있네 이거 맛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맛인데 약간 내가 좋아 좋아 피치 피치 진짜 딱 얼그레이드 복숭아다 완전 전 약간 분위기있는 언니 아들의 맛일 것 같은 그런 향이다 되게 여성스러워진 기분이네 되게 여성스러워진 기분이네 이거 좋아 뭐 새콤한 맛이에요? 아니요 그냥 진짜 복숭아 차에요 복숭아인데 끝맛이 홍차 맛이에요 우롱차? 아 우롱차 복숭아 우롱차 이거 뭐야? 푸른인가? 아니면 저는 가끔 매실원액을 물에 타서 먹기도 하거든요 얘는 어떤 맛일까? 아 우와 냄새 이상한데? 내가 알면 초롱 매실이 아니야 매실이 그 우리 양주 10년산 15년산처럼 매실 연수가 있는 건가? 이거 드셔보실래요? 네 도소매식이 있으시네요 먼저 그럼 피디님 반응보 먹을래 한영냄새 한영냄새? 네 뭐예요? 무슨 맛이에요? 어 맛있어 아니 뻥치지마요 거짓말하지마요 진짜 표정 안좋았는데 맛있다고 나 일부러 먹이려고 그쵸? 안 먹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저 네 마셔볼게요 어 괜찮아 시큼해 상큼해 매실이 맞아 근데 이건 한약방에서 다려준 것 같아서 약기운이 나요 약방냄새에다가 이거 매실이 되게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나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배에요 배 아닌데 매실도 상큼하고 갈지 않아 먹어보겠습니다 갈아만둔 배인데 저녁에 화장품 맛 다 바르고 화장품 향이 손이랑 여기 얼굴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갈아만둔 배를 마시는 향이에요 배는 맞는데 여운이 길고 맞죠? 내 화장품 화장품 맛이 나 살짝 같지나 얘는 블루베리인 것인가 포도인 것인가 근데 기포가 있는 거 보니까 스파클링 같아요 난 이 소리가 좋더라 스파클링 맛있는 향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포도한 향 어? 근데 약간 서비텐하고 다른 느낌은 포도향이 났다가 먹으면서 탄산 맛이 더 강해요 포도향이 사라져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옳지 이거는 맛있다 0칼로리 아 그래서 설탕이 좀 빠진 맛이 나는 게 그래서구나 이거 괜찮다 왜 탄산 필요한데 조금 칼로리 걱정드릴게요 진짜 이거 좋겠다 사과인데 왜 하얄까요? 나 이러면 불어 아 주스인데 우유래요 사과맛 우유주스 어? 왜 왜 진짜 정직하게 사과 향 나고 우유 향 나요 우와 뭐지 근데 맛있을 거 같아 향이 우유 요거트 약간 그니까 그 유제품이에요 요거트인데 사과맛 나는 요거트 맛이야 멋있다 이거 이거 인기 많겠다 그렇지만 내가 막 왕구왕구 먹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원픽을 골라야겠죠? 어? 원픽 말고 순위를 한 번 정해볼 거 아니에요? 순위? 네 오케이 순위로 내가 줄을 세워보겠어 그쪽부터 1등 진짜 싫은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 아 하하하하 조금 그러니까 제 개인 취약인 것 뿐인데 띵 띵 아 밀크티가 1등이야 응? 밀크티가 1등이죠 당연히 얘는 다시 먹어도 네가 1등이야 그냥 우럭차에 그냥 복숭아 향을 하는 거 먹을 때 좀 여성스러워지는 거 같아요 1등 2등 이 리치 음료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어린이 입맛을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3번 그리고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탄산수면 탄산수 먹고 이런 거 포도향 먹을 때는 진짜 대놓고 그냥 설탕 탁 들어가는 포도맛을 좋아해서 이 친구는 여기 4등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저는 그냥 차 향 건강 음료 같은 느낌을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얘는 이 띵지 안 하세요 맛있어요 근데 아직 친해진다면 조금 저희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음료 취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럼 안녕 짜이채 와이니만